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저희 3프로TV 매일같이 시청해주신 분들 참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나무가 있는데 앱이죠. 여기에서 투자 레벨업 클래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프로는 물론이고 슈카, 박성진 대표, 이한영 본부장 등이 함께 여러분을 위한 아주 기초부터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강의까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나무 앱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말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셔서 무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16일 목요일 순서에 또 게스트분,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입니다. 아마 미디어 엔터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제일 시원하시죠. 뷰를 또 얘기해 주시는 우리 이남수 연구위원님. 최근에 막 미디어 엔터주가 K-드라마 등등 해서 엄청 핫하게 갔다가 요즘은 조금 숨 돌리는 정도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지고 하면 이게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오히려 좀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시간을 일단은 우리가 한 11월 1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K-콘텐츠가 계속 잘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11월 달에 넷플릭스 개봉했었던 지옥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었던 시기예요. 주가가 좋았다가 한 11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오미크론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5천 명 넘어가는 숫자가 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한 해 1년 한번 돌아보면 K-콘텐츠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해였고요. 그 행복함이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되게 선진적인 테마를 하나 잘 만나서 폭발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OTT를 중심으로 한 구독 서비스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골 서비스이니까. 그리고 엔터는 콘서트가 부활을 했습니다. 콘서트는 여전히 에이스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또 들어왔고 레저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다. 레저 말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상황? 네. 나머지는 거의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 괜찮은 상황이 됐으면 좀 더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가적으로는? 네. 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빠졌던 것 중에 우리가 사실 엔터주와 콘텐츠가 독야청청 했었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잘 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이게 급격하게 메타버스, NFT 이런 거랑 연결이 되면서 기축통화라고 생각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을 했었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만 건강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로 하면 현재 있는 엔터라든가 게이머, 미디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NFT라든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거로 했던 기대감들이 이게 좀 빠지면서 같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어떻게 더 괜찮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 기대를 하세요? 아니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까? 2022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공을 확신을 합니다. 2022년에? 네. 2021년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11월 12일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가 런칭을 했고요. 그 앞주에 1주 전에 애플 TV가 런칭을 했거든요. 애플 TV가 사실 런칭할지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산업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디즈니가 썼던 5,500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시아 마켓에서 얼마를 썼냐면 1조를 썼습니다. 디즈니가? 아,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하프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주가를 오징어게임에 올렸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K-콘텐츠가 잘 나가는데 디즈니가 딱 보아하니 결국에 한국 콘텐츠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6작품 정도를 소싱을 했는데 4작품이 드라마고 2작품이 예능이에요.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는 반드시 작품을 사야 되는데 신작을 지금 돈을 주고 찍으면 1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9작을 사야 돼요. 9작을 사야 되면 9작 부자는 누구일까? 한국에서 9작 부자로 유명한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난 2년간 한 50편 정도를 만들었었고 여기 중에 한 하프 절반 정도를 넷플릭스에 런칭을 해서 방향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사가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혹시 지옥, 마이네임, 오징어게임 이런 거 혹시 보셨죠? 다 봤습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웹툰. 웹툰. 그렇죠. 웹툰 베이스인데요. 저희가 16부작 미니 시리즈가 아니에요. 얘네는 다 10부작 이내의 미니 시리즈고요. 이 작품 중에 2개는 영화감독님이 작품을 하셨고요. 인간수업을 만들었던 감독님께서 또 한 작품을 만드셨고 이게 16부작 기준으로 한국이 만들 수 있는 체력은 130개에서 140개 됩니다. 연간. 시청자 사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에서 트는 방송국의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130개에서 140개 하는데 평균적인 회차수가 줄어든다는 건 작품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고 작품수를 늘리면 어디다가 팔 건데 이렇게 많은 작품수를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데는 글로벌 OTT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디즈니가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을 사갈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2022년은 콘텐츠가 호황에 다시 한 번 레벨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일단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나서 나머지 반찬을 지금 디즈니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도 한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사실 그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든 마이네임이든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좀 팔아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개발해서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나온 넷플릭스에서 한 번 걸은 친구들은 아마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이른바 구색 맞추기용일 거고 제대로 된 신작은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혜택받을 친구들이 역시 드라마 재직사회? 있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텐트리는 넷플릭스하고 3년짜리 바인딩을 맺었어요. 그게 내년이 마지막 해고요. 그냥 산업을 어렵게 분석을 안 하더라도 디즈니 입장에서 넷플릭스랑 바인딩을 맺은 회사하고 또 겹바인딩을 맺어서 작품을 소싱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닌 회사들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나오는 거고 뉴라는 회사는 디즈니하고 5년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한 작품 내에 두 작품들을 런칭을 할 건데 그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10작품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1년에? 네. 1년에. 연간.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텐트리 밖에 없어요. 12월 6일에 초록배미디어라는 회사가 제작사 얼라이언스를 발표를 해서요. 이 제작사 얼라이언스가 연간 10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췄습니다. 즉 이런 거대 OTT들은 1년에 한두 편 소싱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5편 이상 7편 10편 이렇게 소싱받는 걸 원하는데 한국에 컨택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그리고 개별로 컨택을 했을 때 계약마다 상의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초록배미디어같이 10편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은 디즈니로부터 충분히 협업을 제안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회사도 TV 편성에 제한이 있는 반면 이걸 또 OTT로 넘겨야 되는 문제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수많은 제작사가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로부터 러브콜을 받겠지만 많은 사이즈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영화 제작사들도 사실 영화를 만들었지만 드라마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을 차라리 디즈니 입장에서는 큰 드라마 제작사 어떻게든 하나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조금은 작더라도 1년에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한 10개, 20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오히려 더 낫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퀄리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지난주에 종영을 했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VFX가 혹평을 받았었어요. 결국 퀄리티가 안 나오면 글로벌 시청자도 외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작 사이즈가 큰 회사일수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제작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영화 산업에서 보면 영화 산업들은 드라마 하우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화 감독님이 세우신 회사가 하나씩 독립 제작 형태로 있어서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컨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그런데 최근에 영화 감독님들이 드라마 와서 많이 찍고 계세요. 그러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 드라마 감독님들이 찍었던 어떤 그런 관점이나 카메라 워킹 이런 게 좀 달라지면서 색다른 어떤 재미를 선사하니까 영화 부분도 시도는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디즈니 입장에서는 일일이 컨택하기가 쉽지 않다. 중요한 건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작일 텐데 그 양질의 원작들을 우리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랑 OTT 업체들한테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제작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크리에이터가 두 종류가 있죠. 원천 IP를 만들어내시는 작가분들이 계신 거고 이거를 찍는 PD나 감독님들이 계신데 작가분들의 체력은 대략적으로 2년에 한 편 정도를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중견 작가분들 이미 대부분이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독님의 숫자와 맞춰서 비례해서 그런 작가분들을 다 많이 스카우트를 해서 모셔놓은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웹툰이 있어요. 웹툰 기반으로서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기존의 팬덤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설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시각화를 하는 거하고 이미 웹툰은 시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더 빠르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웹툰은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고유한 문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작 IP의 부족을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 좀 보다 보니까 디즈니는 지금 자막도 제대로 못 따라서 아주 엉망이도 아닌지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투자가 앞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런 건 좀 정상화는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넷플릭스도 겪었던 문제고요. 아마 디즈니도 겪었을 텐데요. 자막을 번역하는 번역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갈 때 1군 번역 회사를 쓰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2군, 3군, 아르바이트, 다 써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아서? 그렇죠. 양이. 콘텐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직면은 아마 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 그런데 지금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문제점은 K-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만 시장을 공략하자고 디즈니가 여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다른 아시아의 시장,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시장 공략하려면 지금 단숨에 글로벌로 1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K-콘텐츠에 대한 구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디즈니, 넷플릭스 워낙 큰 글로벌 OTT들이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네이버도 하는 거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다 각자 열심히는 하겠지만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두 개 정도에서 거의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다 대체는 몰려서 받을 테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멀티, OTT, 퍼티그가, 피로감이요. 몇 개에서 올까? 한 4개 정도면 온답니다. 4개 이상으로 가입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넷플릭스 굉장히 깨기 힘든 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계하고 축구라든가 스포츠를 보는 ESPN 같은 거 하나 추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저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IPTV 하나 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래 통신사에서 하나를 무료로 껴주죠. SK텔레콤, 웨이브, KT노, 시즈 이렇게 하나 껴주니까 거기서 끝나는데 아마 지금 딱 디즈니가 그 추가로 과급을 할지 말지의 어떤 경계선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온 것 같고요. 디즈니를 분석하는 날은 아닌데 디즈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지만 어쨌든 한국 콘텐츠를 디즈니가 많이 사갈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에 대한 추정이다. 결국 디즈니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넷플릭스의 성공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드라마 업체들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달라고 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제작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둘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엔터 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이보를 비롯해서 역시 뭐 주가들이 다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하이보도 우리 나머지 엔터사들도 쫙 가다가 잠깐 또 여기도 추첨했죠? 네. 그 엔터에 대한 기대감은 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내년도에 에이스가 귀환을 합니다. 콘서트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엔터에 붙었어요. 제가 그 엔터주 얘기를 하면서 콘텐츠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근데 위드 코로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글로벌로 팔린 앨범의 총량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온차트라고 해서요.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네. 가온차트. 해외로 몇 만 장에 팔렸는지는 구분을 안 해 주는데요. 가온차트 탑 100. 100기 안에 들었던 앨범이 2019년도에 총 합산을 해보니까 2,100만 장이 팔렸어요. 2021년 상반기까지 집계를 했거든요. 2,050만 장이 팔렸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4,000만 장 넘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 장 후반이 나왔어요. 이렇게 앨범 콘서트도 못 가고 아티스트도 못 보는데 앨범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럼 콘서트 안 간 돈으로 팬들이 그걸 샀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런 수요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역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2019년도 이전에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 팔았고요. 중국으로 한 3분의 1 정도 팔았을 거고요. 일본이나 미국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갔을 거예요. 그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K-POP 팬들이 우리나라에서 앨범을 몇 장 정도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략적으로 1,000만 장에서 1,500만 장 레벨을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4,000만 장인 경우에 2,500만에서 3,000만 장 정도가 해외에서 팔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앨범 판매량을 얘기할 때요. 여기 앞에 초동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야 돼요. 초동 앨범이 많이 팔리면 전체 앨범이 많이 팔립니다. 왜냐. 초동 앨범이 그 전체 앨범 판매량의 70%를 차지해요. 첫 주에 아니면 선주문에서 나가는 물량 찐팬의 물량이 70%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3,000만 장이 해외에서 팔렸으면 초동 판매량이 한 2,000만 장이 된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저는 초동 판매량의 10%가 콘서트에 들어올 수 있는 로얄팬이라고 봅니다. 그럼 해외에서 200만 명 정도가 K-POP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찾을 수 있는 잠재 고객이란 거죠. 그런데 콘서트가 그럼 열릴까. 열렸어요. 이미 열리고 있고 BTS 매진했고요. 지금 트와이스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나가는데 이미 매진이 돼서 트와이스 어디예요? 일본? 한국이랑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외여행도 우리는 똑같아요. 해외여행도 오미크론이 있기 전에 우리가 괌도 가고 사이판도 갔잖아요. 들어와서 자가격리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자가격리가 없으면 한국 사람들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콘서트를 엽니다. 자국 가수도 열고 해외 가수도 열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는 위드코로나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데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일단 티켓 프라이스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고요. 그리고 MD라고 하죠. MD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팬들은 자주 만나니까 MD가 외국 팬들보다는 좀 덜 삽니다. 외국 팬들은 다시 만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MD 구매가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런 게 딱 하나가 있고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하면서 언택트 콘서트라는 거를 시행을 했었죠. 마지막 회차는요. 언택트 콘서트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못 왔었던 사람들 내지는 저기 어디 한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다른 유럽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언택트 콘서트에 들어와서 거기서 시청을 하게 돼요. 콘서트가 과거에 단순히 티켓 프라이스 곱하기 몇만 명 곱하기 MD 더하기 MD 이게 아니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된 거고 여기 언택트 콘서트까지 얹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출중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200만 정도 감안하면 아마 BTS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한 30, 40%를 팬들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10만 명 정도를 해외에서 모객을 할 수 있으면 그 수익이 대략적으로 300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돌을 들고 있는 회사들 JYP는 당연히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가 아마 가능할 거고요. 아까 BTS가 당연히 그만큼 많이 가지고 갈 거고 세븐즈는 잘 될 거고 SM은 NCT가 글로벌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SM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YG에는 블랙핑크가 있고 이거는 콘서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케이팝이 이렇게 한 단계 모든 회사는 다 레벨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앨범은 왜 사는 거죠? 앨범은 이제 CD죠? 그렇죠. CD. CD인데 플레이어도 없지 않나요? 요즘에? 그 앨범을 왜 사냐 하면 그 앨범 안에 요즘에는 앨범만 딱 주는 게 아니고 포토북이랑 포토카드를 같이 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정 개를 모아야지만 다음번에 뭔가를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그래서 한 개를 사는 게 아니고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미국에 되게 굉장히 재미난 통계책 하나 나왔었는데요. 바이닐 앨범 혹시 아십니까? 바이닐 앨범이 뭐냐면요. 레코드판이에요. 비닐 앨범. 그거를 미국에서는 바이닐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코드판이 2019년일 텐데 CD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요즘에 턴테이블 있는 집이 없죠? 없죠. 그냥 정말 장식용이에요. 근데 CD보다 많이 팔렸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걸 팬더스트리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아이돌을 내 스타를 내가 키웠다 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BTS의 마음이 굉장히 결성력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팬더스트리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보면 왜 사는지 알 겁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이 산다고 하니까 최근에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좀 많이 금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앨범을 여러 장 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금지를 내렸는데 이런 점들이 사실 우리 엔터 업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시라든가 그런 업계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해보면 이미 중국이라는 시장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에는 없어가 대부분의 답입니다. 중국이 다시 터져서 좋아지면 완전 땡큐인 거지 거기를 뭔가를 목숨 걸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우리 K-콘텐츠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히트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시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BTS를 통해서 많이 크게 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다시 열려서 추가적인 어떤 기회가 있거나 하면 굉장히 땡큐인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목을 매는 상황은 아니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 직구라 거기 큐큐머리다 이런 데서 잡히는가 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혹시 전망 다 좋은 것 같고요. 미디어도 그렇게 엔터도 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버는 이익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메타버스로 슈팅을 받은 기업들은 사실 좀 저희가 밸류에이션하기는 좀 쉽지 않고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냐라는 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망자로 11월달 쓰면서 JYP하고 SM 커버하니까 TPE도 올렸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아직 추정이 안 되니까 얘네가 메타버스로 돈 얼마나 벌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감이 없어요. 그리고 실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콘서트와 MD와 언택트 콘서트 이런 시너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TPE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된 거고 여기에 메타버스가 돼서 얘네가 메타 휴먼도 만들고 NFT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차세대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그 차세대 에이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엔터사가 받았던 35배 30배에서 40배 밸류에이션이 플랫폼사 70배, 100배 받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얘가 전통산업의 모양새에 있었던 기획사 모양새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제도약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데서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팬들이 들어가서 우리 오빠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BTS라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메타 휴먼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메타 휴먼화 하면 BTS는 거기 굉장히 상식에 접속되어 있겠죠. 메타 휴먼이다 보니까 AI가 또 움직이는 거고 메타버스를 저는 바텀 업으로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탑다운으로 보면 뭐가 메타버스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이브가 갖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가 있잖아요. 위버스가 지금 사실 2D예요. 2D인데 가장 처음으로는 위버스가 3D로 전환된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버스가 갖고 있는 아니면 DAU라고 하는 SM이 갖고 있는 DAU가 갖고 있는 모델들 그게 이제 3D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메타버스의 특징은 사회성하고 경제활동이잖아요. MD 같은 걸 파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에 했었던 경제활동이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서 NFT화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경제활동이 되면 그런 게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너무 한 번에 이런 월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좀 지향을 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할 거고 아마 인터랙티브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냥 팬하고 아티스트가 만나는 그런 장소와 이런 것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이 되면서 횟수도 많아지고 그게 이제 AI를 통해서 내가 접속해 있으면 N대 N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스타와 만나려면 무슨 앨범 잔뜩 사서 팬사인회라도 한번 가야 잠깐 얼굴 보고 끝나는 거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나도 오빠를 만나고 있고 저 친구도 각각 AI가 대답을 계속 해주면서 그 목소리 혹은 텍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세상을 구현을 해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게 이미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SM 자회사로 D.O.U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든 게 버블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버블이라는 서비스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에스파 팬, 엔시티 팬이다. 에스파? 에스파 팬이다. 에스파는 카리나입니다. 그렇죠. 카리나 씨가 버블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한데요. 버블? 네, 버블. 4,500원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카리나 씨한테 카카오톡을 보내면 카리나 씨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죠. 한 달에 4,500원씩 내고요? 네, 월 구독. 지금 이미 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독을 해서 구독수로 보면 한 120만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카리나 씨랑? 카리나 씨 말고 전체 서비스에 보면 아티스트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런 소통하는 기능들이 점점 더 팬들이 원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아티스트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하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본인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네. 그 AI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니저 매니저. 아니요. 본인들이 다 카톡 메시지 답글 달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메시지가 오는데 그중에서 질문을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소팅을 하죠. 예를 들면 점심 뭐 먹었어요? 라는 질문을 누가 내 팬이 5만 명 있는데 한 15,000명에 이걸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삼계탕 먹었으면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걸 질문한 사람들한테는 같이 가고요.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뭐 알람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재미있는 게 구독 일자대로 텍스트가 늘어나요. 100일 달성하면 100글자고요. 처음에는 아마 30글자일 겁니다. 그래서 리텐션율. 저희가 구독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게 서바이벌 레이시잖아요. 한 달 안에 한 달 이후에도 이 구독자가 있으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이 디어위 버블의 서바이벌 레이시이 굉장히 높습니다. 4,500원으로 1만 명이면 4,500만 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 엔터주들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익 모델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고 할 거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사업 모델들을 추가하면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측정이 지금 쉽지 않은 거고 얼마나 또 성장할지 알 수 없는 거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실제가 됐었을 때는 현재 받고 있는 퍼 30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플랫폼화 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밸류이션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들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엔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주식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고평가라는 거를 엔터주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살짝 없는 거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 이남수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회사를 리포트 쓰셨을 테니까 어떤 회사를 가장 괜찮게 보고 계신지 그 이유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타피카군의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면 엔터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SM SM은 왜냐하면 NCT라는 그룹이 글로벌로 넘어갔고요. 제가 아까 한 10만 명 정도를 목액을 하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NCT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에스파가 다른 걸그룹, 신인 걸그룹 중에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산으로 가긴 했지만 광야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네. 광야? 네. SM이 지금 컬처로 만들고 있는 광야라는 컨셉으로 모든 아티스트를 그 광야 컨셉에 나와서 아마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SM이 그리는 메타버스로 가는 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스파는 아이에스파라고 해서 아바타도 만들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엔터 사절되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D.O.U라는 서비스를 SM이 SM 스튜디오스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D.O.U의 성장성 굉장히 크다. 그러면 하이브가 BTS가 들어있는 뮤직 파트하고 위버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SM 그런 평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한번 오고 그리고 이제 CJ E&M이 SM을 인수한다 안 한다 계속 말이 많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요. CJ E&M이 만약에 SM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저는 D.O.U 버블이 굉장히 아티스트를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측면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J E&M은 드라마 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고 여기에 아티스트도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탄탄한 캡티브 아티스트들을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엔터는 SM을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는 대형사하고 중소형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따끈한 구작을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시초가 된다. 그리고 내년 3분기에 미드를 찍습니다.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찍어서 애플TV에 런칭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애플TV에 런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드를 찍어서 애플TV에 런칭을 합니다. 아 애플TV? 저는 애플TV라는 줄 알고 낚시 채널이... 애플TV 그게 이제 스카이댄스라고 하는 회사고 5대5로 투자를 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인터내셔널 드라마 미드를 찍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드래곤밖에 없어요. 왜냐 미드는 사이즈가 가장 로우 레벨이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하고요. 미드 레벨이 1500억 비싼 거 2000억 우리나라 텐트포라는 게 2000억 정도 하는데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게 돼서 실패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미쿠빗 100% 안 됐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대략적으로 현재 OP 수준이 500억에서 700억 정도 레인지에 굉장히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미드를 찍을 수 있는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 내년도에 구작을 팔면서 어떤 좀 쏘쏘한 재미를 보고 인터내셔널 드라마 제작사로 가니까 레벨이 한 번에 더 된다. 그런 게에서 대형 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고 미드를 찍는데 혹시 한국 분들이 찍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미국 감독하고 미국 배우를 대상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미국에서 찍어갔고 미국에서 올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찍는 그 습관으로 미국에서 찍으면 속 터져서 못 찍을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지 로컬에서 다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 미디어는 제가 설명 아까 드렸던 초록배미디어와 뉴를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뉴는 디즈니 플러스에 5년간 바인딩을 매진 회사로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공격적 확장을 할 때 가장 1차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록배미디어는 이 회사 하나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9개 회사가 협업을 해서 연간 10편 이상 만들 수 있는 제3의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걸 필연적으로 OTT에 팔아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 회사의 실적 올해보다 더 내년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과 스드 스드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이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엔터주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뭐랄까요 리스크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 투자도 잘 안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소속 연예인 하나가 잘 나간 연예인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아니면 뭐 무슨 성매매다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마약 터지면 거의 이제 몇 개월 그냥 박살이잖아요. 그것도 그랬지만 저 이제 친구도 제작사 그런 쪽에 있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구성원들도 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요즘은 뭐 좀 그렇진 않죠. 예전보다 확실히 좀 그런 거는 백스테이지 리스크에 대한 거는 아이 데뷔를 시킬 때부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요. 요즘에 뭐 이제 학폭 이런 거 굉장히 막 관심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다 검증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연습생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같이 커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뭐 길거리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예인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즉 예전에는 이제 문제 터지면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다 팬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끝인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뭐 문제 터져도 외국에서는 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워낙 그 이제 아티스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주가적인 측면 혹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게 리스크는 좀 줄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관리도 예전과 달라진 우리의 엔터사들 그리고 또 완전히 싸이 자체가 달라진 우리 미디어 뭐 드라마 제작사 등등 한번 관심 있게 저희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투자 한번 고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이 기대되는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 오늘 말씀 주신 분은요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Tutaj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비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꺼い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